이렇게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 처음 봐요. 와 그리고 성격은 얼마나 급한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달리와 감자탕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작품들을 통한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오늘 포스터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나갈 것 같아요. 로맨틱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잘 찍어주실 거잖아요. 약간 무한이가 한 번 멋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춥고 가야 되죠. 오 귀여워요. 어린이 포스터할 때 조합을 꺼요. 다른 앞에 있는 거 예쁘다. 베스트 컷이 나온 거예요. 형아 같은데? 잘 씻어먹을까? 잘 씻어먹어? 어우 잘 씻어요. 몸 많이 잃었어. 왜 못하대요? 그런 건 Immbrace? 당일 장만에 있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확싸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0원 2,000원 밖에서 계속 웃는다. 모였다. 3,000원 3,000원 무한이 좀 무한하다. 춤추듯이 살짝 더욱 꾹 기대요, 꾹 기대! 이렇게 크게 흔들흔들 해주세요. 아, 매우 좋나? 포스터를 예전 명화들 주제로 재미있게 찍어봤는데 잘 찍었을까요? 아직 저도 못 봤지만 어쨌든 잘 촬영을 마쳤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봐주세요. 안녕! 이것은 퀴즈 촬영 현장입니다. 장대진이 형님의 캐릭터에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컷을 오늘 찍기 위한 그런 현장에 봐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컬이, 액션! 진짜 강아지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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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강아지, 이렇게. 걸, 강아지, 액션! 이렇게 잡아당기면 우리가 이제 글씨가 삐뚤어져 있는 걸 제대로 만들고. 나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쉽지 않네, 사진 찍는 일이 쉽지가 않네. 한 번 찍은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안 나와서 좋아요. 저는 피사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티저. 이렇게 모르고 티저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우학입니다. 낭.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지금 너무 마치 아침에 일어난 듯이 너무 상쾌하고. 눈이 마치 보석 박아놓은 별처럼 반짝이네요. 피부는 마치 방금 깐 우유 같아요. 상한 우유 만드세요? 여기에는 청소미 있을 거 아니에요. 전시가 한창 진행 중이라 잘 꾸며지 않네요. 큐레이터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없는 거죠, 지금? 네.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intrigu 남겨 주세요. 뭔가 썸탈한 연인처럼. 연인 격! 아 이거 하나 주세요. 오케이. 이거 잘 보고 싶어요. 하세요. 네. 제 컷. 제 컷.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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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